나와주세요.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토타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로 가주시고요. 가운데 하나 둘 우리 영안 포즈도 있을까요? 셋 웃으면서 부탁드릴게요. 위에도요. 위에도요. 위에도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습니다. 하나 아까 왼쪽에도 영안 포즈 안 하셔서 왼쪽도 다시 영안 포즈 웃으면서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보시면서 켈리씨 영안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웃으면서 하나 기자님들 위에도 많이 오셨으니까 카메라 렌즈 하나하나 봐주시면서 아이컨택 해주시면서 포토타임 가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켈리씨 이번에 사랑의 하트 왼쪽부터 또 날려주세요. 자 사랑의 하트 포토타임 가져올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우리 켈리씨 였고요. 다음은 소은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씨 나와주세요. 네 소은씨도 왼쪽부터 젊은 영안 위알 영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네 하나 하나 아 웃는 모습이 정말 영하십니다.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하트도 날려주세요. 사랑의 하트 우리 기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카메라 하나하나 봐주시면서 하트 날려주세요. 하나 둘 밝게 웃어주세요.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뒤쪽에도 기자님 계십니다.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네 이쪽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셋 좋습니다. 우리 소은씨였고요. 다음은 현빈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일 래퍼이자 메일 댄서 현빈씨고요. 네 왼쪽부터 위알 영 포즈 부탁드립니다. 영 하나 둘 둘 밖에 웃으면서 포토타임 가져주세요. 셋 좋습니다. 가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알 영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나 웃어볼까요? 둘 셋 셋 좋습니다. 현빈씨 왼쪽부터 다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트 트로에게 향하는 사랑의 하트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하나 하나 둘 우리 뒤쪽에도 기자님들 계시거든요. 네 눈 맞춤 해주세요. 셋 감사합니다. 현빈씨였고요. 다음은 송선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 송선씨 나와주세요.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we are young 하나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우리도 리더이자 메인 보컬이자 리드 댄서인 송선씨의 포토타임입니다. 아우 좋아요. 셋 네 마지막 오른쪽 위 are young 하나 좋습니다. 둘 셋 네 우리 손에 또 위 are young 또 보여주셨습니다. 네 또 왼쪽 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알려주세요. 하트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보라트 좋아요. 셋 네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셋 하트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 송선씨였고요. 다음은 지아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아씨 나와주세요.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왼쪽입니다. we are young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둘 뒤쪽에도 기자님들 계십니다. 셋 네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둘 카메라 렌즈 엔즈 하나하나 네 맞추면 해주세요. 셋 좋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 왼쪽부터 날려볼까요? 하트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ten 포토 타입입니다.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마지막, 셋.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씨 나와주세요. 자, 왼쪽부터 위알영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하나. 또 막내입니다. 미래씨가. 둘. 셋. 넷.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위알영. 하나. 메인 댄서이자 서브 보컬.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위알영. 하나. 둘. 우리 렌즈 하나하나 다 눈 맞춤 해주세요. 셋.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사랑의 하트 날려볼까요? 하트. 하나. 밝게 웃어주세요. 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마지막 셋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단체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씨 가만히 계셔주시고요. 멤버분들 올라와주셔서 왼쪽부터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포즈로 먼저 해볼까요? 공식 포즈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공식 포즈입니다. 하나 둘 네 웃어볼까요? 다같이? 좋아요. 셋 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왼쪽 보시면서 위아영 포즈 부탁드립니다. 위아영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위아영 하나 하나 둘 아 좋아요. 젊어 보입니다. 셋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젊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셋 넷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사랑의 하트도 네 왼쪽 퀸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사랑의 하트 날려주세요. 하나 둘 둘 셋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멤버분들은 다음 무대를 위해서 잠시 먼저 퇴장해서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라이비에 두 분 저녁 어떠시나 다 셋 셋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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